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 시키죠 정말 이러지 마세요 아주머니 저희 애를 날려면 산부인과로 가야지 왜 여기로 자꾸 전화를 거세요 산부인과로 가시라고요 이 아줌마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출산이 임박한 산부예요 산부인과로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이 지금 아 또 올게 왔네 목살이 왔네 진짜 음악이 준비가 안되는데 어떡하지 음악 어떤걸로 하지 음악 어딨어 타자TV 스포츠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예선에서 한국이 탈락됐지만 DDR이 있습니다 세계 DDR 선수권대회 강원도에서 평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창 밤꽃 양기 스타디움에서 한국 선수 오늘도처 선수의 결승전 경기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선수권대회 DDR 대회는 부드럽게 닦으세요 모나리자가 함께합니다 자 여기는 평창 밤꽃 양기 스타디움입니다 한국의 오늘도처 선수 자 지금 열심히 스팟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달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페이스가 좋아요 자 아주 탄력있죠 좋습니다 상당히 4분의 3 박자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페이스 좋습니다 첫번째 직선주로 자 그리고 곡선 잘 돕니다 자 이번에는 벽 코스인데요 자 시멘트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무 아 좋죠 고무 아 좋습니다 아 고무벽에서 그만 아 자극패 아 안타깝습니다 아 고무벽에서 말이죠 고무벽이 너무나 자극적이었나요 아 이거 분출패 아 안타깝습니다 실격이 돼서 오늘도처 선수 안타깝네요 네 금메달을 역시 놓치게 됩니다